내무실에서 먼지 않도록 나오지 않도록 걸레로 싹싹 닦아라! 대쾌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신약으로 처발라라! 알겠냐? 네, 알겠어! 정지로 잘 들어. 그분들의 심기를 손톱만큼 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오늘은 사단장님보다 높은 존재인 여대생들의 안보체험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야, 불쾌해. 네? 더러워서 건네면... 그 때문에 고참들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난 네가 불쾌해. 아아,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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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향수를 또 어디서 구했습니까, 예? 아, 능력 있다, 야, 진짜. 아, 군대에서 저 향수를 어떻게 구했대, 예? 아, 야. 부대장님! 부대장님! 뭐야? 도착했답니다. 그분들이 도착했답니다! 왜 향수 눈치우시오. 뭘 보고 있자, 빨리 빨리 웃기여. 야, 여기서. 야, 거기 이리 와. 난 네가 불쾌해. 난 네가 너무 불쾌해. 4일 전에 팔아입었습니다. 응, 좋다. 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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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대학생 안보체험 행사 책임을 맡은 육군본부 공복과장이다. 오늘 안내를 맡은 병사가 누군가? 병장 김재웅. 병장 재정훈! 안내를 부탁하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저기요. 아, 죄송한데. 저분이 안내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저쪽 분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그러시죠. 저기. 거기 자네 둘. 자네 둘이 안내해 드리게.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살이시만입니다. 여, 여, 지금 없습니다. 22살이시만입니다. 22살이시만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때에는 벚꽃이 유명하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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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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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젠장. 말년에 외모 차별을 받다니. 말년에 신병한테 밀려서 뒷방 노인네 신세라니. 야, 신병. 그만 웃어. 어? 입 귀에 걸리겄다 씨. 그런 거 아닙니다. 하긴 뭐. 내가 여대생이라도 용주한테 안내받고 싶을 것 같긴 해. 그래도 우리 소대에선 용주가 제일 잘생겼잖아? 에이, 용주는 키만 멀대같이 컸지 얼굴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대에선 그래도 김상병님이 제일 잘생겼지 말입니다. 아휴, 세평도 왜 그러냐. 야, 호창이는 눈도 쪽 째져가지고 까칠하게 생긴 게 딱 쥐상이잖아 쥐상. 용주처럼 부드러운 인상이 여자들한테 먹힌다니까. 아닙니다. 에이,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용주는 너무 어벙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김상병인처럼 샤프한 인상의 까군남이 대세입니다. 까군남? 까칠한 군대남자 모르십니까? 까군남. 잠깐. 저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 소대에서 제일 잘생긴 건 김병장님 아닙니까? 터프한 상남자 스타일의 조강미나. 캬. 갑자기 나는 왜, 왜, 뭐, 뭐. 역시 상남자야. 뭐 하긴 김병장이 못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낄 수준은 아니지. 맞습니다. 김병장님은 키도 작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인상은 아닌데.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기 하시겠습니까? 내기?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서 제일 잘생긴 분 뽑으면 되는 거죠. 빙고. 자 그럼 여기다 적으십시오. 아 뭐 여기 다. 아 박빙이다 오늘. 이렇게 다 또찐또찐한 사람들끼리 나는. 아 진짜 뭐하러 이런 걸 하나 몰라. 다 고만고만하죠 생긴 게. 다 비집집하니까. persistent 팍! King Law. 좋은 자停止ине! 저거 딱 오더라고 이게 다 적으셨습니까? put that to you. 아이소. 음! 이런 걸 하나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박빙이니까 힘드셨겠다, 그죠? 자 그럼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득표자는 이용주! 끝이!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김호창! 싸우! 아 미안. 야, 자씨 좋냐? 아유,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다음! 이용주! 김호창! 이용주! 김호창! 야, 어떻게 됐어? 김호창 3표, 이용주 3표, 김재호 병장님은? 빵표! 빵표! 뭐 이런걸 하셔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괜히 뭐지? 사람들 기분만 나쁘게... 아, 분대장님! 이런거 너무 신경쓰지 마십쇼. 어? 어, 나... 나 원래 이런거 신경 안써. 아유, 쿨하신 분이야. 성격은 좋으시네요. 성격은 좋으시네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 인정 못합니다! 저기요, 우리 김 병장님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하, 그만해, 그만해. 아니, 이 얼굴에 어떻게 빵표입니까? 그만해. 이유를 말해 주십쇼! 그러니까... 생긴 게 좀... 깡패같아. 아... 그리고 좀 늙어 보여요. 저는 처음에 감부님인지 알았다니까요? 하, 하... 아니, 이 얼굴이 어디가 깡패 같습니까? 어디가? 내가 볼 땐 기움이구만! 내 매력을 보여주십쇼! 기움이 표정 보여주십쇼! 귀엽게, 귀엽게, 빨리 귀엽게 해 주십쇼! 빨리 매력을 잘... 그만해! 그만해, 어? 아, 그만해. 아, 그만해. 하... 아, 그만해. 얼마나 기분... 김 병장님! 김... 김 병장님! 아... 많이들 놀라셨죠? 깡패 맞고만. 깡패. 원래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저희 부대가, 이쪽으로 이제 PX가 있고요. 부딪거리지 말라고 그나저나 어떻게 동표가 나오지? 내기는 물건너 같구만 그래도 역시 생긴 건 용주가 제일 잘생겼지 청장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김상무님이 제일 잘생겼다니까 말입니다 그만하라니까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병장님이 그만하라고 야 그만 중석 중석 주모 주모 김호찬이요 상병 김호찬 이영주 이명 이영주 우리 공부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다 이번에 육군본부에서 홍보 포스터 모델을 뽑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두 사람 외모가 괜찮아서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으면 하는데 전 그런 거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이마들아 이번 포스터 모델을 내면은 너희들 얼굴이 이 전국의 분위기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 줄 아나? 이 기회들아 그래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준비해 드래 저 공부과장님? 그런데 왜 김재호 병장은 후보에 없습니까? 유권 홍보 모델을 뽑는 자리인 만큼 진정 남자다운 사람이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중에 남자인 우리 김명장도 테스트 받게 해 주십시오 아 그럼 뭐 그러든가 아 예 아 다들 일주일 후에 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어 김기장이 저만 믿어주십시오 제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야 이번에야말로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제대로 판가름 할 수 있겠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우리 내기하지 말입니다 냉동 속이? 좋아 콜 난 용주가 뽑힌다 해 냉동 받고 뽀구리 한 달치 레이스 콜 전 김병장의 뽑힌다 해 냉동 받고 뽀구리의 ㅅ까지 레이스 난 진짜에 관심들 없다니까 다들 왜 이러십니까? 솔직히 용주인데 내가 낫지 저도 관심 없습니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해보다 많아 내가 뽑히겠지만 그래 나도 뭐 그렇게 모델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딱히 땡기지는 않아 뽑히고 싶어 정말 미치도록 뽑히고 싶어 김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반드시 김병장님을 마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내리십시오 마델이 되려면 일단 비교가 가장 중요하지 말입니다 야 야 제가 예전에 청남동 마사지샵에 일하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된 사람 되니까 이거? 아 아 녹놓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야 야 이거 안 뽑혀도 상관없다니까 저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김병장님 화이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경북 마사지샵 야 이거 오래된 거 아니냐 이거 3년 전에 박성호 병장님이 쓰다가 버리고 간 건데 말입니다 야 이거 피부에 이걸 바르면 괜찮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거워 아 이제 됐겠다 달라볼까요? 숨을 못 쉬겠어 달리